자 데드바이 데일라이트 신상살인마 김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 만렙 자 만렙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 흑누나죠 만렙 수다쟁이 흑누나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네명의 생존자와 한명의 살인마가 펼치는 대결 과연 저는 또 능욕을 당할지 아니면 멋지게 쫓아가서 등을 등짝 스매싱 할지 흐흐 기대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김가 아니에요 접수는 프론트에서 해주시고요 자 김강파워 이거 할아버지 목소리인데 자 갑니다 어딨니 Where are you 분위기 죽이죠 안개가 자욱합니다 여기 있니 음 다음 환자분 이리 오세요 어? 이쪽? 좋아 갑니다 접수하신 분들 빨리 오세요 환자들이 접수해놓고 어디로 간거야 진짜 짜잉나게 접수했으면 여러분들 대기하세요 대기 싸돌아다니지 말고 어 진짜 가나사못해먹겠네 아 안개 짜잉나 짜 짜 아 안개 여기 있니 아 없구만 다음 환자분 흑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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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할 시간입니다 이리 오세요 내가 갈까 어 여기도 없고 아 진짜 어디 있는가 허음 아 어디 있을까요 저기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어머 어머 언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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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ned men 읏 이리 오세요 Rabbi 여기까지 원내 everywhere import 이 오우! 이따 이따! 이따! 아... 못 잡았나? 아... 잡는 줄 알았는데... 진짜... 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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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컨트롤 너무 어렵습니다... 언니? 아... 또 일로 들어갔어요... 빨리 진료받으세요! 지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 진짜... 음... 기어가지 마시구요... 자...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진료실은 이쪽입니다... 음... 이쪽이 좋겠네요... 자... 여기서... 남전히 내달려 계셔야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한 명 걸었구요... 흐흫... 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진료 받으실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자꾸 발전기 그런 거 건드리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시라구요... 아... 자꾸 발전기 터트리곤... 진짜 짱나게... 발전기 자꾸 터트려... 으이아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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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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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난나나나나나.. 난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버티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포기하면 빠릅니다! 아 그렇죠... 잘가요... 어... 진료실로 간거에요 진료실로... 세 근데 저기... 저기가 사실... 대기실이구요... 이쪽으로 못 가네 이쪽으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음 환자분 어디 계세요 다음 환자분 진짜 우리 병원 왜 이렇게 넓은거야 덥죠 여러분들 더운 날은 이렇게 널찍한 실내 공간 여기가 야외인 것 같지만 널찍한 실내 공간입니다 자 이런 데서 시원하게 진료 받으러 오세요 자 프런트에서 김간을 찾으시면 돼요 김간 아 막혀있어 어딨는 거야 어딨는 거야 그래도 두 명은 진료를 받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갑니다 어 여기 괜찮다 여기 있었다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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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세요 어디가세요 이리 오세요 그렇죠 바로 이만 아닙니까 바로 이만 아닙니까 아예 가르쳐줄게요 아 김간 진짜 컨트롤만 잘하면 대박인데 어우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어우 재밌어 자 대기실로 인도해 드릴게요 여기서 얌전히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진료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자 여깁니다 자 얌전히 계세요 저 아파서 오신 거잖아요 아파서 오셨으면 진료를 받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쫄래쫄래 그냥 여기저기 다니시고 잘 못해 먹겠어요 진짜 간호사도 간호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진짜 아우 3교대 진짜 힘들죠 자 다음 또 진료받으실 분들 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진료받으실 분들 어서 오세요 아 자꾸 발전기만 건드리고 진짜 아무도 안 오네 왜 안 오는 거지 음...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너나나나나나나 헉 발전기 하나 남았어 어떡해 어떡해 아 빨리 올라가세요 진짜 실려실로 진짜 여기서 계속 대기하시면 어떡하니까 지금 의사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구요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 자 가신듯 가신듯 합니다 진료실로 가셨구요 자 이제 투명은 진료실로 보내드렸으니까 자 이제 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 발전기가 하나밖에 안 넘어가지고 다 도망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김 간호사 파워 온 아야야야야 아우 다 열었어 다 열었어 어디야 어디야 벽 속에 들어가 볼까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게 따아앗 아 일로 딱 들어와가지고 문을 쫙 열면 환영시켜주면 딱 좋은데 안 오나? 아무도 안 오나? 아무도 안 오네 아우 진짜 근처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우… 으으으으으으으 Keepapper 아 저쪽까지 가봐야 되나? есте once 근처에 있긴 있는데 까막이가 우는거 보면 여기도 한 번 가봐 여깄나 어딨지 아 근처에 있는데 환자분 아우 진짜 진료받으러 와놓고 다시 집에 가려고 그냥 길을 쓰고 아드 자 가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날 용서하지 않겠다 또 벽이야 아 지겨워 정의의 이름으로 날 용서하지 않겠다 정의의 이름으로 날 용서하지 않겠다 아이씨 아무도 없네 다시 가야돼 아 지겨워 어 아 그거 봐 근처에 있었어 탈출했네 탈출했어 다 갔다 다 갔다 아 나갔어 에이 진짜 아 선생님 오늘은 두 명밖에 진료실로 못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간호사의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간호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며 힘내시라는 말씀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김 간호사 김 간호사 살인마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